6월 12일 이 미친놈 이 미친놈 이 미친놈 이 미친놈 뭐지? 뭐지? 분명히 남자 둘인데? 야! 보건줄이야! 이런 게 진짜 있구나 여기는 뭐지? 한참을 한참을 잡고 싶어 이 분은 소식을 살고 싶어 이 분은 스스로 여행을 하자 아니, 저 사람은 그 분은 다행이다 그 분은 저 사람은? 왜 이렇게 분야하는 건가요?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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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훅 들어오네 미안 어? 잠깐만 야!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스핑깃이 없어졌어 왜? 어? 어? 아이씨! 뭐해니? 잘생겼다 어머! 너네 지금 뭐하니? 그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저 싫다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달려들어 야 뭔 소리야? 진짜 괜찮아? 어? 무슨 일이야?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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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